안녕하세요 오늘은 순해동에 있는 백화점에 잠시 다녀왔어요 겨울준비 파티준비 오늘도 바쁘니까 한번에 갈게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조아다욕농장으로 갑니다 택배 가능한 다욕매장 조아다욕 다함께 보시죠 여러분 주무실 때 설거지할 때 건프로 다욕이 영상 꼭 좀 틀어놔주세요 부탁드려요 미스홍 3만원 5천원 플렉베리 건프로가 화분 나눔한 두 분이요 우리 신봉님 은영님 로또 사세요 당첨되시길 비나이다 입장이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은 러우 6천원이요 한다발 꽃송이 같죠 010-6252-5061 조아다욕농장 택배 주문 가능하세요 010-6252-5061 3천원 수연 이 아이도 한다발 꽃송이 같은데 약간 붉은 기운이 더 진하게 들어가네요 러우 수연 6천원 3천원 크합니다 여러분들과 즐겁게 다육이 하나로 소통하는 건프로이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프로에게 힘이 됩니다 실루엣 샤프란블루 3만원 아메클론 4만원 3만원 샤프란블루 12,000원 슈퍼오션 아메클론 3만원 3만원 샤프란블루 날씨가 쌀쌀해지고 다육이 거리대에 조금이라도 햇빛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내놨다 들여놨다 창틀에 쏟았다 마사토를 엎었다 다시 분갈이를 했다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다육이 농장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방문합니다 12월은 또 더 바쁜 달이죠 건프로의 생일이 있어요 우와 저희 집 건프로의 남의 편은 저에게 이번 달에 무엇을 하사하실까요? 남편 보고 있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희 집 땅꼬마 유치원 1순위 당첨 우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잘 뛰어놀면 더 바랄 게 없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벌써부터 어떤 시설에 노출된다는 게 좀 안쓰럽기도 해요 저희 한국 아이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화이트라인 8,000원 여러분 색감 너무 이쁘죠? 잠시 감상하세요 예예 저도 같은 마음이죠 우리 집으로 가자 하지만 더 이상 드릴 곳이 없다 판타스틱 10만원 판타스틱 보고 계십니다 어때요? 카리스마 뿜뿜 크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다육이 분갈이 안 하고 사드리기만 한 아이들도 아직 한 4,50포트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건프로 또 분갈이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요리 쿠킹클래스 수업이 있어서 거기도 가야 돼요 6만원 블랙 다이아 블랙 다이아 저는 좀 나이 든 언니들이랑 비슷한지 보석이나 이런 키고 반짝이는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2만6천원 일렉트라 카리스마 뿜뿜 일렉트라 보고 계십니다 슈퍼클론 얼굴 자세히 보셨어요? 크기도요 15만원 슈퍼클론 크기 한번 봐주세요 특히 이 아이 너무 예쁘죠 당장 소장각인데 어느 각도로 봐도 너무 예쁘네요 슈퍼클론 15만원 요즘에 다육이들 막 새싹이 나오고 자구도 달아주고 자구가 막 몸에서 삐뚤고 삐집고 막 매일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다육이 아침 저녁 시간 구분 없이 새벽에도 나가서 다육이들 보고 온답니다 항상 예쁘게 다육이들 보면서 우리 언니들 오빠들도 힐링해주세요 친정집 시댁 김장 끝 건프로는 땅꼬마 쿠폰이 있어가지고 양쪽 집안에서 김장 만들기에서 제외 김치가 집에 많으면 든든합니다 아라베스크 철화 3만원 그 모습이 너무 신비롭고 신기해서 한 번 더 프랭크 철화 8만원 그 합니다 그냥 그냥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또 손끝에 그 촉감을 느끼고 싶어서 아침 저녁으로 콕콕 찔러보고 콕콕 만져보고 그러고 있어요 저희 집 프랭크 철화는 아주 짱짱하고 뾰족뾰족 따글 따글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레드콘 2만원 긴말 필요없고 다육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다육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개가 멍멍 이렇게 짖는 거 있죠 긴말 필요없습니다 이러는데 멍멍 2만원 레드콘 다육이 농장 다닐 때 조심해야지 우리 왕언니들 집에 계신 사장님들께서 저 여자가 건프로구나 하실 거 아니에요 수다수다 건프로가 저 여자구나 하시겠죠? 허니핑크 만원 김장철이라 냉장고에 김치가 가득가득 부자된 기분 프랭크 만원 그래도 다육이 쇼핑은 또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한때 비싼 문값 자랑했던 마디바 요즘 미국에서는 아직 사이트에서 마디바가 몇백불에 판매한다고 본 댓글이 기억이 나요 마디바 4만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왼쪽 마디바는 2만6천원 오른쪽은 4만원 오래 묵을수록 마디바 입장이 프릴 모양이 되죠 마디바 마디바 2만6천원 비싼 화이트그린일은 카라 화이트그린이 한 보트에 3천원 여러분 건프로 다육이 메모하면서 보셔야 돼요 영상 자꾸 보다 보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어제 일도 깜빡깜빡 하는데 지금 본 영상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가격이랑 이름이랑 메모하셔서 주문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수입 다육이죠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팟캐피덤 4만원 뽀얀 백분이 매력적이고요 이 아이가 불과 몇 달 전까지 몇 십만원? 눈으로만 보세요 다육이 댁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힐링하시고 다 있는 다육이잖아요 구입은 워워 참으십시오 에둘리스 10,000원 이렇게 한 몸으로 군생으로 여러 얼굴을 보고 싶으시다면 나나오쿠미니 6,000원 물드는 모습이 너무 단단하고 야무지게 물들어있네요 카사블랑카 금 15,000원 멀몬 kommen 거기에uralAccu 여기 가속형 있는 날raw 궁금하면 했을 혼 trat tick 6 비 500 적 50 dimensional 수 3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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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프로가 단독으로 호피복랑금 소개해드린 적 있죠? 호피복랑금 7만원 호피복랑금 보고 계십니다. 원종 복랑금 방울복랑금 호피복랑금 한때 진짜 비싸던 아이들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10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호피복랑금 우리는 이제 베란다에 다육이들이 가득가득하니까 눈으로만 힐링하자구요. 다육이들 색감 전체 사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고 고급지다니까요. 문스톤 4천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4천원에 행복감은 4만원 40만원 그 이상이라니까요. 인생도 아모르파티처럼 즐겁게 아모르파티 만원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2번지 택배 가능한 조화 타용농장 우리 찐 쿵하면 짝하는 언니들 아모르파티 2만5천원 한번 더 보실게요. 2만5천원 아모르파티 저희집 핑클루비는 언제 이렇게 따글따글 단단하게 다져지나요? 핑클루비 만원 얼굴이 몇개에요? 핑클루비 영상 끝부분에 묵은둥이 다육이들 보시면서 참고해주세요. 이름처럼 아이보리 아이보리 2만5천원 건프로드 좋아하는 샴페인 아주아주 키우기 무난한 아이죠. 샴페인 6천원 흰즉부터 진즉부터 추천드렸죠. 스페인 마리아 만원 댓글 고정란에 주소와 전화번호 있고요. 농장 이름, 택배 주문 다 적어놨어요. 참고해주세요. 영상 속 다육이, 분채 아니면 다육이만 별도로 또 구입 가능하세요.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 우리 쿵하면 짝하는 우리 짝 여러분들 건프로 응원해주시고 건프로에게 힘을 팍팍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따봉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따봉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럼 건프로는 오늘도 또 지금부터 생일같은 기분으로 또 힐링하는 하루하루를 보낼게요. 모두 즐겁게 다육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